뒤늦은 사과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생활 논란으로 아주 큰 충격을 안겨줬던 가수 씨가 소속사를 통해서 공식 입장문을 내고요.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렸습니다. 이선희 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일에 썼다는 건데 대체 어디에 썼다는 겁니까? 먼저 이선희 씨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하는 이 회사의 돈은 현재 소속사의 소속이 되어 있는 소속사의 돈이 아니라 이선희 씨가 설립한 개인 회사의 돈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처럼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썼느냐. 바로 2014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으로 천만 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해당 아파트가 이선희 씨 소유가 아니라 현재 소속사 대표가 집주인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횡령 의혹에 휩싸인 겁니다. 당시 이선희 씨 법률 대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선희 씨는 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또 성실히 조사에 임해서 사실관계가 상세하게 소명을 했다. 이미 경찰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선희 씨에 대한 오해가 밝혀지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제기됐을 때 이선희 씨는 오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벌금형을 받았어요. 이건 뭐 잘못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해였다. 또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벌금형을 받게 됐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입장문을 내놨겠죠. 그 배경에 대해서 지난해 소속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수사기관으로 받았다. 그런데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개인회사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이 내역 가운데 일부가 법인카드는 업무에만 써야 되는데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이제 말하자면 유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게 된 겁니다. 이선희 씨가 처음에 이 일이 불거졌을 때는 오해다 이러면서 부인했었는데 뒤늦게 사과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법의 판단이 이제 내려졌기 때문에 빠르게 사과를 하는 편이 여론 잠재우기에 좋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소속사에서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여론,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일단 이선희 씨가 이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문을 냈는데요. 40년 전 이 강변가요제 무대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처음 만나 오랜 기간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다. 그러니까 이선희 씨가 올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과문을 발표한 날이 데뷔 40주년, 그러니까 강변가요제에서 이런 무대를 펼친 지 40주년이 되던 그 해였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활동을 계약하고 있을 텐데 아마도 사과문을 빨리 발표해서 여론 잠재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는 분들이 일각에서는 있고요. 그리고 이선희 씨는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인으로 살면서 소홀함 없이 매사를 철저히 해야 했는데 잘 모른다는 핑계로 놓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반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연애 소식합니다. 네, 연애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서울 간 내님입니다. 내님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해존에 있나, 대구에 있나, 부산에 있나. 아, 도대체 전국 방방 곳곳을 누벼도 제님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가수 태진아 씨의 내님은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서울에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가수 태진아 씨가요, 아주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신곡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신곡. 어떤 곡인지 좀 궁금한데요. 제목은 서울 간 내님이고 EDM이라고 하죠. 일렉트릭 댄스 뮤직. 이게 자체가 이미 흥겨운 건데 여기다 트로트를 합해서 EDM 트로트다라는 어떤 신곡, 장르를, 그런 장르의 신곡을 발표를 한 겁니다. 태진아 씨가 얘기를 해요. 이 서울로 떠난 내님한테 진달래꽃 하나름 따고 개나리꽃 하나름 따서 전해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담은 노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뿐이 아니고 태진아 씨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또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국민 MC들이 노래 실력을 엿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진아 씨의 신곡 서울 간 내님의 뮤직비디오에는요. 일단 오늘 정오에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팬분들이 클릭을 해야 하는 이유들이 지금부터 펼쳐지는데요. 뮤직비디오에는 이경규 씨, 그리고 유재석 씨, 그리고 김구라 씨, 강호동 씨, 김국진 씨, 여기에 이수근 씨까지 국내 대표 MC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직접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번 신곡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을 직접 이렇게 부르는 부분을 이제 태진아 씨에게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엔 같은 뮤직비디오가 탄생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국민 MC들이 태진아 씨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태진아 씨의 아내죠. 옥형 씨가 이 치매를 앓고 계시잖아요. 5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고 태진아 씨가 옆에서 극진히 보살피고 있는데 이거에 감동을 해서 이 후배들이 나섰고 또 태진아 씨 역시 이런 후배들의 도움에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생활 논란이나 가족 논란이 있을 때마다 예전에는 강남시, 이번에는 또 이 국민 MC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네요. 그런데 태진아 씨 신곡에 아들 이루 씨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루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루 씨는요, 아버지의 신곡 작업에 참여를 하면서 사실상 3개월 만에 빠른 복귀를 알린 셈이 됐는데요. 물론 이루 씨가 가수활동을 통해서 정식 복귀를 하거나 연기자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 태진아 씨의 곡 작업에 참여를 하면서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신곡 외에도 이번 앨범 수록곡에 작사라든가 작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루 씨는 무대에 서지는 않지만 저작권률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러면 이제 팬분들 사이에서 혹은 대중들 사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어쨌든 아빠 찬스라는 이 굉장히 좀 불편한 어떤 이 수식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진아 씨 찬스로 그러면 좌숙 없이 활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루 씨는 신곡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태진아 씨 곡을 만들어왔고 또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2020년에 태진아 씨가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저작권료 부분이죠. 아들이라고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고 원천 징수에서 철저히 주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저작권료는 본인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아마도 이걸 소속사로 받는 것 같아요. 이루 씨가 이제 아버지 회사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래서 소속사가 먼저 받고 이렇게 원천 징수하고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 연애 소식 갑니다. 네, 연애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갑질 배우 폭로 후폭풍입니다. 방송인 박슬기 씨가 갑질 배우를 익명으로 폭로를 했었는데요. 이게 익명이다 보니 애꿎은 배우들이 누리꾼들에게 지목을 당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방송인 박슬기 씨 왜 갑자기 갑질한 배우에 대해서 폭로를 하게 된 거예요? 일단 판이 깔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슬기 씨가 장영란 씨가 운영 중에 한 너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에 친한 분들이랑 함께 출연을 해서 과거에 리포터로 활동을 했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인 시절 영화를 찍었을 때 겪었던, 좀 속상했었던 갑질 일화를 공개한 게 현재 논란의 발단이 됐습니다. 박슬기 씨가 폭로한 배우의 갑질은 지금 들어도 참 충격적인데요. 라디오 진행 때문에 영화 촬영 현장에 박슬기 씨가 늦게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방송이기 때문에 미리 현장에다가 다 양해를 구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박슬기 씨가 도착을 했는데 다 같이 햄버거를 먹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때 박슬기 씨는 나 때문에 좀 늦어진 게 미안하니까 햄버거를 먹지 않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나 때문에 매니저는 식사도 하지 못하고 운전하고 나를 케어하고 바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쉬어도 되니 매니저는 밥을 먹어라, 햄버거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니저분이 햄버거를 딱 먹기 시작하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어떤 배우분이 네 배우도 안 먹는데 왜 먹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뺨을 때렸었다라고 이제 당했었던 갑질에 대해 폭로를 한 겁니다. 이에 이 누리꾼 수사 때들이요. 이 박슬기 씨가 과거 라디오 디젤을 맡고 있었던 그 시기 그리고 영화 촬영을 했었던 그 시기를 이제 조합을 해서 용의자를 막 찾아내고 있는데 이때부터 혹폭풍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꽤 논란이 좀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배우인 것 같아 혹은 아니야 이거 이 배우 같아 하면서 계속 말들이 나왔거든요. 누리꾼들이 어떤 배우를 지목했죠? 모두 두 명을 지목했어요. 그중에 먼저 언급된 사람은 2005년 영화 몽정기 2에서 박슬기 씨랑 함께 연기했던 배우예요. 그런데 이때 딱 나오니까 지난 28일 이 배우가 자신의 SNS에 여러분의 추측은 아쉽게도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기도 했고 박슬기 씨도 그 해당 연예인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응 오빠는 아니에요. 나도 너무 좋아하는 오라버니. 이렇게 아니라고 좀 선을 그었습니다. 애꿎은 사람은 곤욕을 치렀는데 두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두 번째 연예인은 어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용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모르고 있다가 워낙 이제 댓글로 지목을 많이 받게 되니까 아내분을 통해서 이 논란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나는 그렇게 매니저 뺨을 그것도 남의 매니저 뺨을 때린 일이 없으니까 그냥 뭐 얘가 당당하면 됐지라고 하면서 입장을 굳이 밝힐 필요를 못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점점 신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박슬기 씨가 밝힌 일명 이 갑질 배우로 자신이 이름이 거론된 실제로 이름이 거론된 이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30년 연예계 생활을 되돌아봤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아닌데 자꾸 맞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애꿎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게 빨리 좀 마무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 두 번째 지목당한 배우가 이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직접 매니저 쪽에 연락을 해봤더니 내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고 그쪽에서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되게 당황해하고 있더라 하면서 이게 빨리 우리 예인 MC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해결이 돼서 나도 다른 분도 이제 첫 번째 지목당한 분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분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분들도 말하자면 박슬기 씨 측도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축축이 멈춰질 것을 당부했지만 그래도 이게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박슬기 씨가 폭로한 갑질 배우 찾는 거 이거 계속되고 있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누리꾼들은 그럼 누구냐라고 하면서 열심히 또 다른 용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색출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이 추측이 되고 있는 이제 이름이 새롭게 올라가고 있는 다른 배우들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박슬기 씨가 일단 실명을 밝힐 수 없는 이야기를 한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작품을 한 다른 배우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연예부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 제가 이래서는 게스트로 나갔을 때는 이니셜 토크 좀 해주세요라는 제안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부터 이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뚝 끄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요. 애꿎은 피해자를 양상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요즘 콘텐츠가 워낙 많잖아요. 이렇게 죄 없는 용의자들을 만들 수 있는 요즘 검색 기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연예인분들도 아시고 이 말의 무게를 아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박슬기 씨도 참 곤란하겠는데 그리고 그때 있던 배우들은 이미 알 거 아니에요. 이거 금방 밝혀지겠는데 나오겠어요?